제가 cd 지금 고생을 위해서 쉬고 있는데 cd 두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혹시 엄청 싸요 지금 일본에 한 백장 있고 한국에 백장 있는데 집에 짐 정리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끝나고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5천원 밖에 안 해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곡 하고 다음에 오늘 메인이죠 꼬끼박씨 오늘 기획 만드신 분이 꼬끼박씨인데 다음 꼬끼박씨 공연도 재밌고 신나고 희망차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하고 이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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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bout 엔 vor 땜만치 검은 상자같이 누구나 파려진 일을 비출 생각에 지그거렸지 지금은 아니야 앞이 보이잖아 아직 어느 날 이들마저 그 앞에 구경하고 있니 두 배운의 사연을 아래서 두 배운의 사연을 힘들겠지만 가라앉지는 마 편안한 반복에 취해서 이 자신을 속이 찌르는 날 무시하지 마 앞이 보이잖아 그 맘에 터는 유령을 지키고 살아내야 해 Just gonna make up the door That I don't believe in all I know Do what I don't believe in all I know Just gonna make up the door That I don't believe in all I know That I don't believe in all I know ificar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